네, 네, 이거 마무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잘 되었습니다. 안녕! 제 직캠 찍으세요. 제 거니까. 여러분, 딱 걸렸어 그냥. 다른 거 안 되세요. 쿵무늬랑 고하이에. 비밀보기 넣어놓고. 녹화가 끝이 났어요. 다른 직원들 가야죠. 비굴이구만 해. 저 직원들 가고 싶어. 때려봐, 때려봐. 처음으로 무대를 공개하는 적이 아주 떨리길 보이지만 침대에서 촬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.